Hello everyone! 안녕하세요. 요차 어때? 정대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저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진짜 제가 마스크를 벗은 것처럼 정말 시원한 그런 차량 정말 딱 봤을 때 속이 뻥 뚫리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. 사륜구동의 대명사라고 하죠. 정말 이 사륜구동의 뭔가 시스템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바로 아우디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오랜만에 또 아우디 차량의 베스트셀링카 그 다음에 정말 이 중형 세단을 꽉 잡고 있는 모델이죠. 바로 A6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. 정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찍을 때마다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거기에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량 컨디션 역시 거기에 키로수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.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. 이 차량 저희 요차업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요. 18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스펙 한번 설명드리면 2014년 7월에 등록한 2014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8만 4천 키로 8만 4천 키로밖에 달리지 않은 거기에 또 단순 교체를 그냥 도어 한 개만 교체해 있는 무사고 차량 거기에 누유까지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정말 컨디션 좋은 A6 3.0 TDI 꽈뜨로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. 점점씩 다가오는 겨울철 그다음에 동절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 안전한 4륜구동 차량으로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연비 효율성까지 정말 끝내주는 모델이죠. 유료비 걱정하시는 분들 주행거리 많으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.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. 이제 이 차량 정말 A6 하면 또 디자인 면에서 또 빼놓을 수 없죠. 바로 A6의 디자인 한번 외관 한번 살펴드릴 건데요. 이 라이트를 봤을 때 라이트 하나로서 정말 색다른 이미지 그다음에 더 세련된 이미지를 주는데 보시다시피 이 차량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. 정말 이 LED 라이트가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가 커요. 저희 소비자분들도 연락 주셨을 때 이 LED 라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쁜 LED 라이트로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고요. 지금 백화현상 하나 없습니다.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옵션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은 전방 감지 센서 그다음에 헤드램프 워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거기에 또 본네트 정말 깔끔하죠. 그다음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보시다시피 화이트 색상이에요. 진짜 호불호 안 갈리는 색감. 바로 흰색 차량을 준비했고요. 지금 본네트 그다음에 펜다 컨디션 너무 좋아요.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. 너무 깔끔하고요. 그다음에 넘어가서 또 휠 보시면은 휠도 지금 18인치 휠 적절한 휠도 잘 들어가 있고요. 지금 스크래치도 전혀 없어요. 정말 관리 상태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타이어 상태까지도 아우 좋네요. 타이어도 지금 50%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정도면 이번 겨울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쭉 보시면은 옆에도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 문콧기스 전혀 없습니다. 정말 컨디션 너무 좋고 그다음에 키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위로 보시면은 이렇게 틴틴 컨디션. 제가 좋아하는 다크한 틴틴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넘어와서 뒤에 휠 보시면은 뒤에 휠도 지금 기스 크게 없어요. 진짜 깔끔하고요. 그다음에 뒷타이어 역시. 어우 뒷타이어는 앞타이어가 더 많이 남아 있네요. 제가 봤을 때 뒷타이어는 지금 70, 80%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이번 겨울철 그다음에 내년까지 타셔도 충분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모품 면에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진짜 문제 없이 이번 겨울철 그냥 나실 수 있어요. 그다음에 또 4륜 구동이잖아요. 이 꽉트로 시스템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미끄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달리셔도 됩니다. 그 정도로 정말 안전한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그다음에 뒤에도 보시면 디자인 면에서도 진짜 군더더기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뭐 엠블럭 A6 그다음에 3.0 TDI 꽉트로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. 바로 제가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. 트렁크 열면은 일단 전동 트렁크예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14년식 연식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전동 트렁크 상태 최상입니다. 그리고 넘어가서 또 이제 트렁크 공간 보시면 A6 차량 제가 항상 리뷰할 때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쪽으로 너무 깊숙해요. 제 손이 안 닿습니다. 그 정도로 정말 깊숙한 트렁크 공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성 면에서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버튼 하나로서 이렇게 잘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거기에 또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.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외관에서 봤을 때 진짜 이 순백색의 A6 컨디션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쪽도 보시면은 일단 문콧 기수도 전혀 없고요. 그다음에 휠 컨디션 타이어 컨디션 진짜 소모품 그다음에 외관 컨디션 A급입니다. 진짜 엄지척을 날리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컨디션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.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그다음에 실내 옵션도 같이 살펴보시죠.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. 실내 운전석 한번 앉아봤고요.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 진짜 키로 수가 짧기 때문에 외관에도 보셨다시피 외관 컨디션도 최상이었잖아요. 실내 컨디션 역시나 최상입니다. 지금 뭐 운전석 조조석 시트 상태만 본다 하더라도 정말 깔끔하고요. 그다음에 컨디션 지금 A급입니다. 찢어진데 운 때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거기에 또 대시보드 그다음에 핸들 본다 하더라도요. 진짜 깔끔해요. 진짜 손때 탄 흔적도 많이 안 보이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 이제 이 차량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. 스타트 버튼 당연히 이쪽에 마련돼 있고요. 네 아 경숙하고요. 진동도 많이 안 느껴주는 차량이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연비 효율성까지 높은 정말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옵션으로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조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.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. 핸들로 넘어와서 핸들 보시면은 핸들도 정말 간결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. 다음에 이쪽 오른쪽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이 핸들 열선 버튼 예 요것도 요렇게 잘 들어가 있죠.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철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에 볼륨 버튼 음성인식 버튼 내비게이션 뭐 인포메이션 버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 보시면 트립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또 그 다음에 이쪽 크로즈 컨트롤 레버도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넘어가서 위로 보시면은 또 썬루프 빼놓을 수 없죠. 바로 이대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옵션이죠.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. 지금 썬루프 작동 상태 열리고 닫히고 할 때 잣소리 없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원터치로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일단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옆쪽에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쭉 내려올게요. 쭉 내려오시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 아우디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 팝업시트 디스플레이 요것도 잘 들어가 있고 요 버튼으로써 요렇게 열었다 닫았다도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 좀 고질병인데 지금 고질병 전혀 없이 정말 잘 열리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은 요렇게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또 후진으로 놨을 때 요런 후방 카메라 화질 좋은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감지 센서 그래픽도 요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당연히 헨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지시선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쭉 내려올게요. 쭉 내려오시면은 요쪽에 당연히 CD 플레이어 기능 그 다음에 아우디 멀티미디어 시스템 사용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트랙션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파킹 어시스트 버튼 그 다음에 스타벤고 버튼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이제 공조 시스템 네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고요. 운전석 조소석 열선 시트도 지금 3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요쪽에 전자실 파킹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토홀드 기능 그 다음에 이 패드 아래 보시면 MMI 시스템 버튼들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거기에 볼륨 버튼까지 이렇게 정말 간결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버튼도 많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컨디션 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정말 깔끔합니다. 깔끔하고 거기에 컨디션 좋고 그 다음에 옵션까지 꽉 차있는 차량 이렇게 전체를 살펴봤고요.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. 뒤로 넘어왔습니다. 뒷자리 한번 앉아봤고요. 일단 뒷자리 공간성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합니다.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. 거기에 또 보시다시피 지금 뒷자리 시트 컨디션 끝내줍니다. 앞자리뿐만이 아니라 진짜 뒷자리까지도 뒷자리는 생활의 사용의 흔적까지 많이 안 보이는 정말 확실히 키로수가 이런 걸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지금 실내 컨디션 역시나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드렸고요. 이제 이 차량 나가서 저희가 시운전하면서 이 차량에 대한 상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네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습니다. 이제 시운전하러 나왔고요. 일단 A6 차량 오랜만에 이렇게 찍는데 확실히 또 A6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제 엑셀링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. 쭉 밟으면 네 아 네 운행 질감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확실히 디젤 차량답게 정말 토크빨까지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. 쭉 하다가 브레이크 한번 쭉 밟으면 아 정말 브레이크 성능까지도 깔끔합니다. 전체적으로 흠잡을 곳이 없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차량 이렇게 간략하게 시운전하면서 이 차량에 대한 상태 설명드렸고요.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제가 총평 도와드릴게요.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A6 A6 중에서도 제일 인기 많은 디젤 바로 3000cc 디젤 엔진 차량 바로 총평을 써서 엔질로 한번 열었고요.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네 정숙합니다. 진짜 지금 뭐 진동 잔진돈도 전혀 안 느껴지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운전하면서도 정말 이 짧은 키로수 답게 정말 파워트레인 지금 엔진 미션 궁합과 그 다음에 컨디션까지도 정말 좋은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 2014년 7월에 등록한 2014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8만 4천 키로 네 정말 짧은 주행거리죠. 8만 4천 키로 달린 거기에 단순 교체 이 도어 한 개만 교체해 있는 무사고 차량의 아우디 A6 3.0 TDI 꽈뜨로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 이 차업대에서 판매하는 금액 이렇게 짧은 키로수 이런 짧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 바로 18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채 2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있게 누려보실 수 있는 독일 3사 패밀리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.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지저마시고 연락주세요.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. 또 그리고 또 이 차량 이외에도요.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. 좀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추가적인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겨울철 준비에도 적합한 이 A6 차량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요차 어때의 정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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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